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주문 드렸습니다. 하하.. 응. 반응이 좋다, 확실히. 이야.. 좋네요. 쓰읍.. 은하 씨가 노래 부를 때 되게 힘들어요. 막 숨소리 많이 내야 된다고요. 하하.. 제가.. 여기다가.. 소 제목 붙였어요. 요자의 송이라고.. 하하! 이러고 반대.. 둘 다 쓰러진다고. 너무 힘들어서. 제가 노래할 때 잘 지켜봐. 하하..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. 듣기에는 되게 좋은데 힘들까봐요. 부르기가 좀 어려운 곡이긴 합니다.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. 기분이 딱 그 꿈속의 왕자님이 같은 그런 기분이 딱 펼치지 않아요? 시작 도입부터 해갖고 그런 느낌이 되게 꿈속에 그런 왕자님 만나는 기분?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됐습니다. 댄스, 댄스, 댄스. 기다려 드렸습니다. 다음 곡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했었던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던 곡이죠.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곡들을 하나하로 엮어서 이제 준비한 곡입니다. 뭐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. 어떤 곡들이 묶여 있는지 항상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들려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